안녕하세요. 운송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인 중에 짐을 내리는 도중 넘어지는 사고가 있어 치료를 했음에도 신경계의 장애가 남아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분쟁이 있어서요. 정말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이런 신경상에는 보험금을 받기가 어렵나요? 네, 이 교실에서도 알아봤던 치매, 또 신경계, 장애 원인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위에 사례와 같이 외상이나 기타 다른 원인, 또 이런 사례들이 많은지도 궁금하고요. 이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네,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준비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여 두개골 절개술 및 혈종제거술 두개 성형술을 시행했던 A씨가 있었습니다. 이후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및 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근육기능장애의 추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진단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당 피보험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과 출혈, 미만성 뇌손상, 사지마비,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이러한 경우에는 장애분류표의 신경계정신행동장애에서 1항인 신경계의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 동작의 제한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장애보험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률은 10%에서 100%까지이며 장애 지급률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 지급률이 10%에서 100%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맞게끔 진단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경계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 진단을 언제 누구한테 좀 받을 수 있는지 여기도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신경계 장애의 경우에 질환의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인 치료를 시행한 후 장애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장애 평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상해와 질병의 종류에 따라 진료를 받게 되고 그 진료 과목은 매우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약관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발행하는 후유장애 진단서에 의해서 장애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에서 신경외과, 다양한 전문의들이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상생활 기본 동작 ADLS 제한평가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이동 동작, 2번은 음식물 섭취, 3번 배변 배뉴, 4번 목욕, 5번 옷 입고 벗기에 5가지 동작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며 5가지를 종합하여 지급률을 합산하였을 때 10%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실제 사례를 보시면 위분의 경우에는 이동 동작 40%, 음식물 섭취 10%, 배변 배뇨 15%, 목욕 10%, 옷 입고 벗기 10%로 총 장애율은 85%에 해당하였습니다. 80% 이상인 경우 고도 후유장애 특약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애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